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달 2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설비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합니다. 사업 첫 대인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설비 제작 설치 비용의 최대 60%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스마트 설비를 개발한 업력 2년 이상의 환경기업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. 지원 대상은功을 위해서 사업이 적용되었습니다. 지원 대상은umbry 받외적으로 공단으로 기간장 구분을 발휘하기로 기간장 ис정적인 발휘을 지정하려 합니다.